자동차와 3.5톤 추가 화물차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볼자로 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승합차와 3.5톤 추가 화물특수차엔 비상자동제동장치와 차로유탈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개발기간 등을 고려해 공기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승합차는 내년 1월 1일까지 그 외에는 2021년 7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토록 했습니다. 한편 보행자 사고로 예방하기 위해 일부 차동에만 설치하는 후방 보행자 안전장치도 모든 화물자동차에 설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 아멘